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 티키섬으로 떠나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니 왜 바다를 건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거야? 아 인사해보자 얘들아 안녕 너희들 모두 여행을 떠나고 싶은거니 이 친구가 고수인가봐요 티키섬 여행 아 이거 그거다 박물관의 그 선생님들이잖아 안녕 티키섬에 온걸 안녕해 공포의 박물관 전했던 그 게임의 후속작인가봐요 이건 아주 긴 버스여행이 아 버스여행을 지나서 우린 여기에 도착했어 아 둘 아 둘 근데 둘만 그거 튜브 끼고 있어요 아 이게 티키인가봐 여기서 우가우가 하고 있는거 저 저분들을 자극하면 안돼 조심해 굉장히 위험한 원주민들이라고 원주민들이 사는 섬 그곳은 바로 우가부가 우가우가부가 나도 가면 주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예. 어 춤추고있다 나도 어떻게 췄어 안 춰줘 추라고 어 난 안 춰지네 왜 안 춰지 나도 춰고 싶은데 아 안 춰줘 뭐지 온 징크스잇 뭐라는거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거야 예 신난다 파티 시간이다 파티다 파티 댄스 어떻게 췄어 아 됐다 춘다 어떻게 댄스를 쳐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구만 알려줘야겠다 이거를 치렴 친구야 뭐라구요? 와우 정말 빠르게 밤이 되었다 우리는 얼른 텐트로 가서 자야돼 잘 시간이래요 좀 그만쳐 어디서 잘까? 넓고 밝은 곳이 좋겠어요 굿나잇 잘자 얘들아 굿나잇 잘자 아 채팅이 안보이네 아 자다 깼어 오줌 마려워요 오줌을 쏴 어 뭐야 저기서 아직도 춤을 추고 있잖아 얘들아 오 노 디처가 없어졌어 아 이럴수가 요 오리배를 끼고 있던 여자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이거 내꺼 이제 이치마 이건 이제 내꺼다 우리 밴 내꺼야 뭐야 왜 다시 돌아가요? 예? 왜 다시 돌아가요? 아니 선생님이 찾아야지 원주민들이 선생님 납치해갔나봐 헉 이럴수가 뭐야 원주민들이 여기서 춤추고 있다 오가 오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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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쳐 오가 오가 부가 부가 오가 오가 부가 부가 센스파티 예이 아니야 센스파티 아니야? 저들은 우리들이 아파스를 열개 모으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왜 그래요 우리 어제 같이 재밌게 놀았잖아요 뭐야 아파스가 뭔데요? 애플인가 사가인가? 아파스가 뭐야? 아파스가 뭐야 아 이건가보다, 이게 아파스인가보다 우와, 됐다 사과 비슷하게 생긴 과일이네요 가지 비슷하게 생겼어 오, 하나만 더 찾으면 되 얘들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아, 다 찾았다 와우우와우 우우아우우가 의출의 차음우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얘네들은 정신이 나갔어!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도망쳐! 나무로! 도망치리 또! 도망쳐!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 도망쳐! 왜 도망치는 거야? 아저씨 쫓아가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야! 원주민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무시무지해졌어! 우리 선생님을 납치하고 집에 안 보내줘! 사과도 갖다줬는데 나무로 가라! 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빨리 빨리! 아 안돼! 안돼! 10초 남았어! 빨리! 빨리 가야 돼! 아 세이프! 세이프다! 이제 안전해!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세이프! 예! 이게 안전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못 도망치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허! 허! 어! 저기다! 저기! 어! 도망갈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또 사라졌어! 이건 정말 무섭구만! 아 굉장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어두워요? 어디 가는 거야 또? 어! 난 몰라! 난 도망갈 거야! 여기는! 어! 어! 나 세이프가 됐는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가 세이프야? 아! 안전한 길을 골라라!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친구야! 얘들아! 거기 아닌가 봐! 얘들아! 거기 아닌가 봐! 두 명의 인생으로 안전한 길을 찾고 말았다! 이야! 안전한 길! 어디가 안전한 길이야! 여기가 안전한 길인가? 여기가 안전한 건가? 아! 여기 안전하다! 안전한 길이야! 예! 세이프! 아! 허! 허! 나만 남았어! 허! 너무 무서워요! 피그야! 이게 마지막 생존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여기 놀러오지 말라고 말해야 된단다! 용암이야! 용암은 안 무서워요! 돼지 통구의 주재료에요! 그렇구나! 돼지 용암 통구의 주재료는 바로 용암이었던 것이었다! 안전! 맨! 여기 세이프가 안전이거든요! 안녕? 아저씨 같이 가요 아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어 아저씨 같이 가자고요 되게 빠르네 달리기 마스터야 으아아아 놓치면 큰일난다 놓치면 큰일나 여기도 또 돌 굴러올지도 몰라 조심해 뭐가 보여야 하지 뭐가 안보이는데 뭐 어떡합니까 시컴해가지고 조심해 얼른 다음으로 올라가야돼 알고있어요 빨리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누군가 이곳인가 이곳이 정상인곳인가 오 세상에 선생님 너무 빨개졌어요 여기 멈춰라 여기는 도망갈 수 없다 나를 위해 아파스를 모아라 그 가일들은 백만달러의 가치를 갖고있지 나는 더이상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백만장자다 뭐에요 돈때문에 눈에 정신이 나간거였구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 음 그러니까 근데 저밖에 안남았어요 선생님 그냥 좋게좋게 시키지 왜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 우린 여전히 살아있는건가 아저씨 어떻게 된거에요 인성 그거 테스트도 안하고 선생님 뽑은겁니까 돈때문에 지금 정신이 눈이 확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거지 어 뭐야 이 괴물은 헬로 안녕 나는 인용 인용술사야 인용마스터야 너네들은 어디도 갈 수 없다 하하하하 내가 이 섬을 조종할 것이다 하하하하 이 녀석이었구나 이 녀석이 범인이었네 하긴 선생님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리가 없지 얘가 선생님을 조종한거였네요 하하하하 난 뭐든지 다 조종을 할 수 있지 나의 왕국에 들어와라 부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된거야 나도 나도 인용이 된거야 퍼펫마스터의 렐름이다 들어가는거네 왜 들어가요 집에 가면 안돼 일단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깔끔하고 상큼하네 좀 무서울줄 알았는데 근데 좀 미로는 좀 그런데 미로는 좀 별로거든요 미로에 들어왔을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맘에 맘에 드는거 하나 붙잡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출구가 나아요 이것을 바로 줄여서 오른손 또는 왼손의 법칙 내 맘대로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왼손으로 가다가 오른손으로 가다가 맘에 드는데 벽 붙잡고 가다가 아 그냥 그 아이 귀찮아졌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되고 막 어쨌든 맘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이게 맞는거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찾아가는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입출구지 그렇지 어 헉 잠깐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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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통과 예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디 나쁜 녀석 대왕이라도 이것은 나의 진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구만 됐다 간다 피그 박치기 하하 박치기 펄치 아 누른거네 깨하하하하 무서워 시뻘기 새빨간 누동자 그래 넌 나의 왕국에서 탈출하려간다고? 어디 한번 살아남아봐라 하하하하하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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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나요 저? 저 살았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헤헤헤 옐로우 적셔 색깔도 잘 알아야되요 옐로는 노랑이다 옐로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무 쉽잖아요 그린 초록색 이야아 초록색 살았다아 하하하하 아 이거 퍼펫마스터 블랙 블랙 가운데 블랙은 검정입니다 블랙 이거는 영어를 못하면 사람같이 못하겠는데? 나는 친구랑 같이 가야겠어 오렌지 다시 오렌지 언제까지 어깨춤을 준비할거야 오라오라 오라오라 퍼플 보라색 야아 하하하하 됐다 언제까지 거의 1번 넣었습니다 옐로우 아 진짜 끈질기시네 어? 언제까지 갈거에요? 포기하시라구요 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옐로우 끝인가 보다 이제 아닌가 설마 또 옐로우한건가? 하하하하 하하 음 정말 오래 버티는구만 그럼 준비 준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야 또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폭탄까지 떨어지네 보라색 으아하하 하하하하 퍼플 보라색! 퍼플은 보라색! 다음에는 영어 공부 나란거에요 퍼플은 보라색입니다 퍼플 블루! 블루는 파란! 블루! 그 다음에!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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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아 피해! 북한 터진다! 예! 그만해! 언젠가 될거야! 그만해! 징그러워! 와우! 넌 정말 강력하구나! 맞아요! 전 강력해요! 뭔가 게임들을 섭렵했기 때문이죠! 널 자유롭게 풀어주마! 예! 하지마! 오! 너는 충분히 강해! 그렇지! 옳은! 뭐야! 피처 앤 투어 가이드! 둘 중에 골라라! 아 뭐야! 둘! 두 명 중에 한 명 골라야돼요? 헉! 두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된다구요? 어! 이럴수가! 왜요? 둘 다 구하면 안돼요? 아! 이런 나에게 선택의!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누굴 구할까요? 저와 함께 뭔가 고행을 같이 한! 어! 아무도 안 골랐는데? 아! 이럴수가! 아! 안돼! 모터 다 제거해버렸네! 으아! 아! 왜그래요! 시금젠도 안 뜨거워! 내가 다 없애버릴거야!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뭐야! 넌! 다 잃었다! 코펜 마스크한테! 이게 너의 엔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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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대요! 아! 아! 누구 구해야되는데!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 여러분들은 꼭 선생님이나 가이드 둘 중에 한명을 골라가지고 끝을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하하하 하하하 뿅! 하하하 하하하